14-7강 이온결합력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온결합력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강의에서 정리할 예정인 이온결합물질들의 일반적인 성질들 중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이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개념입니다. 녹거나 끓는다는 것은 입자들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에너지를 가해서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떨어질 건데 그건 입자들이 얼마나 세게 붙어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얼마나 세게 붙어있느냐? 결합력, 이온결합력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성질들은 설명이 간단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이 부분 내용만 따로 빼서 한 강의로 제작했습니다. 14-7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하고 교육과정 밖의 내용들은 추가로 뒤에 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온결합물질을 구성하는 이온길이의 결합력 이온결합력, 력, 힘, 력입니다. 결합하고 있는 힘의 세기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결합하고 있는 힘의 세기 힘의 세기도 힘의 세기지만 이 수많은 결합들을 모두 끊어내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온결합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녹는점 끓는점이 높습니다. 또한 평소에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된 경직된 형태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대부분 무슨 상태일까요? 넵, 일반적으로 고체입니다. 이것도 이온결합물질의 특성이니 알아둡시다. 다시 이온결합력, 힘의 세기로 돌아와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이 될 것이고 쿨롱의 힘 F로 그 결합력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쿨롱의 힘, 수식으로 적어보면 F는 비례상수 K, R의 제곱분의 Q1, Q2 여기서 R은 두 이온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Q1, Q2는 이온들의 전화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 인력의 세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이온의 전화량과 이온 사이의 거리 첫 번째, 전화량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이온들의 전화량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력은 세지고 결합력은 세지고 결합력이 세지면 녹는점 끓는점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온 사이의 거리 수식을 모르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작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멀면 멀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못 느낄 테니 인력도 작아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수식적으로 해석하면 분묵값이고 제곱이네요? 거리 R이 커지면 결과값 F는 작아진다 결합력은 약해진다 녹는점 끓는점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유추하게 되는가? 이온 사이의 거리는 이온들의 크기, 사이즈가 결정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꼴이 되겠죠? 즉, 양이온, 음이온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이 값을 이온 사이의 거리값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이온 결합력의 세기 1. 이온의 전화량이 클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2.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결합력은 약하다 이것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3. 이온 결합력이 강할수록 녹는점 끓는점은 높다 여기까지는 이온 결합력의 세기를 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들이 이와 같은 경향성을 따르는지 알아보려면 실제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점이나 끓는점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교과서에나 교재에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사이의 거리, 피코메터 단위고요 녹는점, 도시,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어떠한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두 가지라면 결합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거리와 전화량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요 한 가지 변인은 고정해놓고 다른 변인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해봐야지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세 개의 이온 결합 물질 모두가 공통점은 전화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1가짜리 이온 결합 물질들입니다. 즉 이 세 개의 값은 전화량이 같을 때, 전화량을 고정했을 때 거리가 이온 결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30일, 276일, 291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녹는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점이 낮아진다. 이온 결합력이 약해진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친절하게 거리에 대한 수치를 주지 않고 물질들에 대한 화학심만 주어주더라도 여기에서는 아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양이온은 모두 나트륨으로 같고, 즉 양이온 반지름은 같을 테고 음이온이 모두 같은 족의 원소들입니다. 17족 할로젠 원소. 주기를 표해서 같은 족이면서 아래쪽으로 주기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이온 반지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결합거리는 멀어진다 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옆에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산화스트론튬 공통점은 모두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화량을 띄고 있다. 여기서도 전화량이 같을 때 거리에 따른 이온 결합력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음이온은 모두 같은데 양이온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같은 족, 이족 원소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 증가 역시 녹는 점 감소합니다. 이온 결합력 감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온 결합력은 약해진다. 이번에는 거리라는 변수를 고정하고 전화량 크기가 이온 결합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최대한 거리가 비슷하면서 전화량이 다른 물질들을 골라야겠죠. 여기 NAF, 플로리나 나트륨과 CAO, 산화칼슘이 231, 240 거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녹는 점은 996, 2572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무려 1500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죠. 아, 거리가 비슷할 때 전화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은 증가한다. 그런데 거리로 인한 녹는 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화량 차이로 인한 녹는 점은 매우 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변수 중에서 전화량이 이온 결합력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 이온 결합력은 쿨롱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이온 사이의 거리와 전화량의 영향을 받는다. 전화량은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은 강해지고 이온 결합력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진다. 오늘 강의의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안에서의 이온 결합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시간이 없거나 그 이상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끊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의를 끊지 않으신 분들이군요. 사실 뒤에 별 내용은 없는데... 음... 교육과정 밖에 이온 결합력 이야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에서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이야기할 때 땡땡땡땡을 만족하는 물질은 이온 결합 이러이런 물질들은 공유 결합 이렇게 딱 잘라서 분류하고 이온 결합 물질들의 성질 공유 결합 물질들의 성질은 이걸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 상태의 화합물들이 정확하게 틀에 맞는 100% 이온 결합 물질 100% 공유 결합 물질로 이름표를 달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합물들은 100% 이온 결합 100% 공유 결합이라기보다는 이온성과 공유성 두 캐릭터를 모두 갖고 있대 이온성이 큰 물질들을 우린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공유성이 큰 물질들을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합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이론들이 다양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시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온 결합력을 해석할 때 이온들의 결합력은 꿀롱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어 따라서 결합력은 전화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한 결합력을 보이니 녹는 점이 높아져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물질들은 100% 이온성을 갖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가정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이온 결합 물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물질이지만 공유 결합 성질을 많이 포함하는 물질들도 있거든요. 공유성을 많이 포함하는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도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우린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풀죠. 배운대로 풀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수능 문제 2014년부터 2024년 수능 문제들을 쫙 살펴보니 이온 결합력만을 가지고 문제 보기로 등장한 경우는 딱 한 문제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빠뜨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21 수능 12번 문제는 안 풀고 니은 보기 볼게요. 녹는 점은 WG가 CAO 산화칼슘보다 높다. 여기서 위에 있는 정보들을 해석해보면 WG는 MGO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우리가 배운대로 녹는 점을 비교해 볼까요? 둘은 전화량은 같고 이온 반지름이 마그네슘이 더 작으니 이온 사이의 거리가 산화 마그네슘이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산화 마그네슘이 더 높다. 니은은 옳은 보기입니다. 이렇게 문제화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와 같이 정확한 물질들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처럼 정확한 물질들이 함께 등장해야지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수능 문제 특성상 미지원소를 포함하면서 해석하는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 여기서 M이라는 미지원소를 써볼게요. MF, MCL, MBR, MI 이런 식의 물질들의 녹는 점을 비교한다? 이런 문제는 금속 메탈 원소가 누구냐에 따라서 녹는 점의 경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럼 수능 문제에 잘 등장하지 않으니 넘겨도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넘겨도 될 개념은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일반적인 해석과 어긋나는 물질들에 대한 이론이 더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전스 규칙이라고 평극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찾아보시면 일반화학 수준에서 이용결환 물질 중에 공유성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흥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